안녕하세요 아직 안 주무시네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하다가 더위분들 보고싶어서 켰어요 더위분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브이앱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더위분들 얼른 주무세요 지금 연습중이에요 사실 그때 저희 학년이 귤 라디오 그때 제가 금방 하기 전에 금방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못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미안해서 금방 못 찾아오고 너무 늦게 찾아왔죠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어요 미쳐 미쳐 죄송해요 안녕 얼른 주무세요 저는 연습하다가 그냥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더위분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해서 미안해서 꼭 빨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네요 더위분들 이렇게 새벽인데 새벽인데 얼른 주무세요 저는 오늘은 좀 더 연습을 하다가 멤버들도 다 연습중이에요 손에? 손에 펜 묻었어요? 내일 내일도 출근하셔야죠 내일도 출근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더위분들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브이앱 켜서 잠 다 깼어요 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너희 분도 얼른 주무세요 어떡하지 저 때문에 잠이 깨셨으면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지금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주연이랑 춤 연습하다가 이제 또 다른 연습하러 들어왔어요 이 노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케이시 선배님의 그때가 좋았었는데 뭔가 밤에 들어도 이 노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팀은 하늘이 이렇게 잠이 깨닫고 이렇게 하늘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잠깐 찾아온 거라 길게는 못하고 더비 분들 보고 싶어서 아주 쌩얼이에요 사실 쌩얼이어서 똑똑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비니까 더비 앞에서 쌩얼은 부끄러워도 이뻐해 주실 거죠? 오늘 영훈이 형이 브이로그 한 거 올라갔잖아요 저희 오늘 찜질방 보내는 스쿨에도 나가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아까 에릭이 보면서 엄청 웃었어요 이 노래 제목은 KC 선배님의 그때가 좋았어라는 노래예요 안녕하세요 모든 더비 분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안 졸려요 하나도 하나도 졸리지 않습니다 손? 손에 뭐죠? 뭐가 있어? 아 여기 아 그러네요 사이팬이 묻었네요 언제 묻었지? 창민이 생각하고 계세요 창민이 생각하고 계세요? 창민이 생각하고 계세요? 창민이 생각하고 계세요? 창민이 브이렙 보면서 공부했죠? 공부 중 사실 공부는 핑계 핑계? 몇 시까지 연습해야 되죠?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하고싶을 때까지 하면 되죠 맞아요 요즘 계속 미세먼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벌써 3월 한 주가 벌써 지나갔네요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 노래 너무 좋아 네 저 마스크 잘 끼고 다녀요 저희 엄마가 준 아주 좋은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 최근에 본 영화는 영훈이 형이랑 사바한가? 그거 봤어요 식사는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저장해서 주머니 속에 저장해서 저 주머니에 안 들어가요 주머니에 안 들어갑니다 사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는 사바가 무섭다 해서 봤는데 무섭지 않았어요 네 하나도 안 무서워요 가방에도 저 안 들어가는데 어떡하죠? 주머니가 제 사이즈명은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사바 하나도 안 저는 안 무서웠어요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영훈이 형도 안 무서워했고 저하고 영훈이 형은 아주 큰 주머니면 엄청 커야 될 텐데 꿈에 초대하실 거예요 저? 꿈에 초대할 수 있나? 어떻게 초대하죠? 어떻게 초대해야 돼요? 어떻게 초대해야 돼요? 노래 너무 좋다 노래 너무 좋다 저는 저녁에 커피 마셔도 잠을 잘 자요 원래 잠을 잘 자는 성격이라 하트 이렇게 잠깐 켰는데 벌써 100마리 안에 감사합니다 진짜요? 보이누스쿠 재밌어요? 다행이다 헬로 더비 마이닝 위즈큐 다행이다 그러게요 벌써 셋이네요 다른 멤버도 다 연습해요? 오키나 재밌었어요 진짜 장민아 나 어제 머리 잘랐는데 약간 실패했어 어쩌지? 어떡하죠? 그럼 다시 머리를 길러야 되나요? 그쵸? 그쵸? 길러야죠 조금만 참으세요 어떡하죠? 제가 그 기분을 너무 잘 알아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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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아이유 선배님 꺼요 이 노래도 창민아 야식 먹자 우리 떡볶이 떡볶이 먹을까요 저희? 떡볶이 먹을까요? 떡볶이 먹으러 갈까요? 지금 하는 데가 없겠죠? 그러면 시켜먹어야 되나요? 시험 준비 중이에요 파이팅 시험 파이팅 저 도토리 아닙니다 도토리 아니에요 떡볶이 나갈까요? 진짜 오랜만이다 꽃미나 분식집 때 류가 나갈까요?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저 창민이 때문에 떡볶이 생각나서 계속 떡볶이 드시고 계시대요 그래도 밥도 드셔야 돼요 떡볶이면 드시면 안 됩니다 저 안 피곤하죠 아직 이 새벽이 돌고래 소리를요? 돌고래 소리야 지금 돌고래 소리는 돌고래는 자야 되니까 지금 잠깐 넣어놓고 있을게요 다음에 꼭 해드릴게요 저 하나도 안 졸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가나랑 해볼게요 V LIVE 해보고 싶어요 근데 가나가 잘 안 나지 않을까요? 창민이 보니까 새벽에 눈물 나 오시면 안 돼요 오시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슬슬 가야 될 거 같아요 더비 분들 마지막 곡만 듣고 갈까요? 마지막 곡은 마지막 곡도 아이유 선배님 노래인데 너희분들이 잘 아시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니까 아이유 선배님의 그래서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듣고 저는 연습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무릎이죠 맞아요 무릎이에요 10분짜리 아닌데 4분 41주짜리인데 어떡하죠 더비는 내가 잠들기를 원해 저는 더비가 얼른 자길 원합니다 저 때문에 잠이 깨셨다면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더비가 너무 보고 싶어서 켰어요 댓글 봤어요 하트 했어요 하트 하트 와 진짜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창민이 인형 생긴... 그래요? 모르는데 아직? 행복하다 정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다행이네요 행복하셔서 진짜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창민아 댓글 좀 봐줄래? 유유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잘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반쯤 지났네요 노래가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게 더비 분들 보고 싶어서 찾아왔긴 했지만 그 때 귤 라디와 하기 전에 제가 금방 찾아온다고 했지만 그 못 찾아왔던 게 더비 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늦게라도 너무 늦게라도 찾아오긴 했지만 너무 늦게 찾아왔어요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라도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라도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안 돼... 오가 있었네 어디 있었죠? 없어졌어 안 돼 보고 싶을 거예요 가지 마세요 저희 오늘이 마지막 아니에요 앞으로 저희 오래오래 더 볼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더 볼게요 더비 분들 때문에 연습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더 볼게요 더비 분들 이제 저 만약에 브이앱 그만하면 만약에 잠이 안 올 때는 이 노래를 듣고 눈을 감고 계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셔서 잠이 잘 오실 거예요 가사에 집중하면 잠이 안 오겠죠? 이젠 저 진짜 가볼게요 더비 오늘도 굿밤 굿밤 되세요 더비 분들 안녕 진짜 갑니다 저는 더비 잘 자 굿밤 굿모닝 더비도 바이바이 아직 조금 남았어요 한 10초?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까지 파이팅 하세요 안녕 갑니다